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대담이 큰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해리스 캠프는 자아도취에 빠진 부자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전미 자동차 노조도 해고라는 표현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한때 130만 명까지 접속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온라인 대담. 이에 대해 해리스 캠프는 자아도취한 부자들로 중산층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담이 40분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라이브 스트림 하나 켤 줄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대담에 앞서 머스크 측에 경고 소환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온라인 대담이 증오와 무질서, 폭력 선동과 가짜 정보를 조장하는 콘텐츠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욕설 사진으로 응수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여시나 먹어라라는 대사가 담겼습니다. 특히 대담에서 해고됐다는 표현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됐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는 노동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며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114개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집계한 결과 헤리스 부통령이 47.8%, 트럼프 전 대통령이 46.4%로 1.4%포인트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에 대해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 바람이 일었던 2008년 대선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헤리스와 트럼프의 올해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원 대책 없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한편 헤리스와 트럼프의 올해 대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한편 헤리스와 트럼프의 올해 대선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